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이마트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139480이 되겠으며 현재 시각 1월 7일 오후 3시 5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마트라는 기업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라는 기업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형마트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으로는 유통업, 호텔 리조트업, IT서비스업, 음식료업, 건설레저업, 해외사업을 주요로 하고 있으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식품, 식품 쪽에, 식품 육통 쪽에 매출액이 가장 큰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마트의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19년도에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20년도에는 코로나19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어느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20년도 영업이익보다는 한 5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늘어감에 따라 주가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보시게 되면 약 8.7% 많은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마트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다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조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16,500원대 16만 5천원. 16만 5천원대의 저항선을 뚫고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윗고리도 거의 달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이어서 상승할 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이후로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마트의 실적을 워닝 서프라이즈 기대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상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이제 유진 투자증권에서 말을 했는데요. 유진 투자증권에서 이마트 SSG 쓱 닷컴 높은 성장세 지속이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뉴스와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어느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진 투자증권에서도 현재 목표가를 한 21만원 정도 바라보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4분기 이제 매출액은 전용동기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작년 4분기 흑자전환 전망 높아지는 시장 지배력이라는 리포트가 또 아니 뉴스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마트 시장 지배력 확대로 실적 개선 전망 그러니까 보시면은 뉴스들이 다 보시면은 오늘 이마트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뉴스들을 다 보시게 되면은 4분기 실적 전망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SSG 쓱, 쓱이라고 하죠. 쓱닷컴도 지금 온라인, 이마트가 온라인 쪽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슈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쓱닷컴을 이용하여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쓱닷컴이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상승한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당장 내일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마트 관련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였는데요. 제목으로는 이제 4분기, 20년도 4분기 높아지는 이마트 시장 지배력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진 투자증권에서도 이마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4분기에는 이제 흑자전황을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실적 전망 역시 밝은데 외부 변수, 외부 변수로 인해 전년 동기의 기저가 낮은 만큼 폭넓은 영업의 이익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진 투자증권에서도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듯이 저 또한 이마트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주가 상승도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영업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1, 2분기에는 점점 영업이익과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마트에 관한 기업 리뷰 오늘 해보았고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라는 이마트 기업이라는 경우에는 제가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리뷰할 예정이오니 혹시나 이마트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가장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상단에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곳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리딩하고 계십니다. 저번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수요일에는 오전 7시 48분부터 리딩을 시작하셨으며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왕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개장시간에 맞춰 종목을 추천하고 있으며 무료 추천 종목의 경우에는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주 수요일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는 한국큐빅과 파라텍, 압타이머사이언스가 추천 종목으로 나갔습니다.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되어 추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추천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상승을 하고 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하고 있으며 하락하는 종목 또한 그에 따른 실시간 리딩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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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